자 3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부에서 좀 어땠습니까? 그 다수의 합격 사례들이 있으면서 크게 맹점은 두 가지였죠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진로를 꾸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과목을 명확하게 찾아라 명확하게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서 전공 심화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전공 심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아이들은 그보다 낮은 과를 간 거고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친구들은 더 좋은 학과를 간 거고 카이스트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진로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연구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나는 왜 연구대를 가지 못하고 성소 안에서 끝나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공의 진로 결정 제일 중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아래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학습 계획에 대한 설정, 활동 내역에 대한 설정, 마인드셋 설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이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다수의 합격생들 중에서 서연고를 갔던 모든 학생들이 이걸 충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어렸을 때부터 정하느냐 전공 진로 결정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전공 진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학을 못하니까 인문계 영어를 못하니까 자연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 다음으로 좀 덜 안 좋은 케이스가 뭘까요 학교의 수업 점수들을 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공개 왜냐하면 과목을 11학년 때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계 아니면 9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 어떻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케이스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전공과 자기의 어떤 흥미 적성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적성이 좁혀진 가운데 과목 점수까지 취합을 해서 두 개를 취합한 다음에 목표와 진로에 대한 결정이 돼야지만 제일 베스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 녀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합격 후기 영상을 찍었지만 11학년 때까지는 명확하게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태반 이상이에요 이 방법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검색을 했을 때 어디가라고 하는 정부 포털 사이트 대교협에서 운영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워크넥과 협약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어디가 대입정부 포털의 직업 심리검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직업 적성, 직업 풍미, 직업 풍미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검사들의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요 이렇게 무슨 손재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돼서 수치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검사 페이지 말고도 아까 직업 풍미 여러 가지의 검사가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진로를 좀 좁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케미스트리,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연구 교수진 쪽이다라는 진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케미스트리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학과를 결정돼야 되는데 어떤 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수하게 많은 케미스트리가 섞여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또 뭘 결정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 제가 좀 간편하게 줄여드릴게요 목표를 잡을 때는요 항상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목표를 일단 잡아줘야 그 비슷한 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쟁률표를 그냥 바로 보세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입학처의 경쟁률표를 그냥 바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과들이 있어요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가 이렇게 보니까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밑에 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과들만 일단 집중 조명해서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일단 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과의 학본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전공 필수 과목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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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요 그런데 1, 2, 3, 4학년 3, 4학년 거 보지 마시고 1, 2학년 쪽 제일 앞쪽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골라보미는 겁니다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을 하나를 골랐다고 했을 때 이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KOCW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공양론을 검색을 해서 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교가 가르치는지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학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이가 들어봄으로써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는 공부 내가 생각했던 화학에 대한 케미스트리에 대한 공부가 맞는지 흥미가 있는지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딱 들어봤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화공생명공학 밑에 뭐가 있었죠? 신소재공학과가 있었잖아요 신소재공학과 가서 학본 페이지 가서 거기에서 전공에 대한 기초학문이 뭔지 이 고체화학이다 KOCW 가서 다시 한번 과목을 들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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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과들에 대한 어떤 흥미도를 발견을 하고 적합하다 아니라 맞다 안 맞다를 좀 결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되죠? 학습 플랜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보세요 실제로 아이비를 하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3년 특례로 화공생명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학습 플랜입니다 이렇게 8, 9, 10, 11, 12학년 이 학생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예시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8학년, 9학년 때는 기본적인 약점 보완의 컨셉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양한 걸 시키세요 한국 수학도 선행도 해보고 과학 잡지들도 좀 읽혀보시면서 좀 다양한 것들 해보시면서 뭐가 단점이 있는지 아니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점 보완 중심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0학년 때에는 강점 특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좀 어느 정도 윤곽이 한 두 개 정도로는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본인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강점에 대해서 특화를 시킬 테니까요 그리고 11학년 때에도 강점 특화해요 그리고 11학년, 12학년 갔을 때 여기 12학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이때부터는 사실상 약점을 다시 보완을 하면서 공부를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주어진 게 많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전공 심하고 그걸 못 했으니까 아까 아이비 학생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삼년택 경제학과 같은 그 학생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약점 보완할 때와 강점 특화해야 될 때가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SAT로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학습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여다보면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 겨울, 여름인데 아이비 하는 학생이라고 예시를 들면 이때 아이비 때 선행을 해야 되죠 2분의 1 여름방학이에요 그러면 여름, 겨울, 2분의 1 여름방학만 SAT 투자를 하고 아이비 선행한 다음에 11학년 때 아이비 11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난 다음에 프레딕스코어를 보고 나서 내가 아이비를 계속 더 가면 되겠다라고 하면 12학년은 계속 아이비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근데 아니다. 이게 좀 맞지가 않아 그러면 SAT를 앞에 받았던 거를 이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좀 더 가지고 와서 선행하는 방향으로 전공에 대한 어떤 심화 정도는 아이비가 좀 맞지 않으니까 SAT로 선행을 하는 순간 표준화 테스트는 올라가겠고 학업 역량은 올라가겠지만 본인 전공은 좋지가 않으니까 또 이때 AP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SAT도 성공을 하고 뒤에 있는 아이비도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합격 사례들에서 봤던 아이비도 40점 이상 SAT도 1500점대 이상 이런 점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윤곽 컨셉과 학습 플랜은 제일 잘한 학생들 중심으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되 본인이 조금 어떻게 여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학습 플랜의 제일 중요한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아이비 학생들만 얘기를 했다고요? AP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때까지는 일단 SAT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점 보완 강점 특화에 10학년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11학년 때부터 AP의 개수 늘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도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자기의 전공이 좀 제일 적합한 코어 과목들이라고 했던 것들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단순하죠 11학년 때 이 코어 과목들을 하고 3점이나 4점이 나면 12학년 때 재시험을 봐서 5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12학년 때 그 코어 과목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점 4점 나왔을 때 그대로 입시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우여곡절을 알고 있어요 한국 학교에서 보충을 할 때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보충을 해서 AP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요 아이비하는 학생들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AP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요 도대체 어떤 과목을 해야지 왜냐하면 같은 수학이어도 이제는 AP 프리칼클러스까지 있으니까 스탯, 칼, BC, 프리칼클러스 어떤 걸 해야지 나한테 제일 적합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시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아이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아이비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갔을 때가 소요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학습량, 진도 범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난이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양도 많다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 이쪽으로 갈수록 반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스포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의뢰 이미지상으로는 어때요?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챕터 자체가 짧고요 왜 챕터가 짧으냐면 이론도 있지만 실기가 있어요 컴퓨터 코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실기를 같이 해서 시험 총점을 내다 보니 이론 부분이 굉장히 방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도 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쉬운 쪽에 있다 코딩을 배우는 거는 맞지만 코딩의 난이도가 굉장히 우리가 이쪽에 피직스 배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 내가 입문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랙 SAT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화면을 이렇게 공시 오픈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크랙 SAT.net.net을 한번 검색을 하시면요 모든 AP의 전과목 문제를 무료로 풀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여기에서 얘네들 중에서 내가 뭐가 제일 잘 맞는지 점수가 제일 잘 나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면 여기를 가서 그 문제들 중에 하나씩 풀어보고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난이도에 대해서 AP의 과목을 설정을 하고 그 난이도가 비슷한 것들끼리에서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과목 점수에 있어서 내신 플러스 AP를 가정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취합을 해서 어떤 과목이 내가 점수상으로 제일 유리하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부분 적성에 대한 부분인데 9학년, 10학년 직업 심리검사 아까 전에 어디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KUCW 들어가서 들어보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를 찾아라 그런데 9학년 때 한번 해야 하고 10학년 때 또 한번 하라는 소리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은 해야 돼요 6학년 때 한 다음에 12학년 때 입시를 확신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6개월, 6개월 지날 때마다 팍팍 변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9학년 때 한번 하고 그런데 왜 11학년이 아니고 10학년 때일까? 10학년 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교수가 쓴 인간을 읽어내는 과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책 말고도 수많은 이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쟁점은 이겁니다 10세, 12세의 언어 능력이 결정되고 17세, 18세의 성격과 사회성을 좌우하는 뇌 영역의 발달이 끝난다 전두엽의 발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과 사회성을 좌우하는 뇌 영역의 발달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격, 성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본인의 성향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도보다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될 때에요 이제 파악해야 될 때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잘하지? 이런 걸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정이 끝난 데잖아요 17세면 언젠데요? 고1이죠? 10학년입니다 10학년이에요 이때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한국 학생들일 때는 다른 경우일수록 해외 학생들 왜 10학년 때 파악을 해야 되느냐 11학년 때 과목을 AP든 HL이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학년 때는 빨리 선택하고 미리 어떤 과정들을 준비를 통해서 11학년 때는 그것들에만 매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시도보다는 이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 때 한 번만 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10학년 때 두 번 해서 최종 결정을 두 가지 정도로는 좁혀두자는 겁니다 성향을 명확하게 좁혀두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 계획까지 설정이 다 됐다고 했을 때 세 번째로 필요한 게 활동 내역 설정이겠죠 그런데 사실 제일 큰 덩어리들이 끝났어요 전공,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적성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학습 계획까지 쭉 세웠어요 그러면 학습 계획까지 세웠으면 그 틈새 틈새에 전공의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케미스트리다 그러면 사이언스 클럽 하면 되고 AMC 같은 것들 미리미리 선행해서 시도해보면 되고 물론 학업적인 내신과 SAT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안정화가 됐을 때 하는 얘기겠지만 미리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활동 내역을 설정하는 데에도 3개명이 있으나 기본 룬 3개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목표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목표로 합니다 봉사활동할 때 어떻게 폐유지 죽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수학을 가르치거나 과학을 가르치거나 코딩을 가르치는 쪽의 활동이면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리더가 되자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하고 답변 받았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할 거기 때문에 컴퓨터랑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싫어서 컴퓨터 코딩하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랑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것들이 사회성이나 리더나 이런 것들이 회장이 못해서 뭐예요? 아닙니다 그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생은 문과와 이과가 통합적인 인재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 클럽 하는 거 임원이어도 훌륭한 거 맞습니다 근데 가급적 사이언스 클럽의 리더, 회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3기명 같이 하자요 같이? 뭘 같이? 자, 보세요 어머님들 연고대는, 서연고는 다 교내 활동 중심으로 10개 안쪽으로 재설출을 해야 되죠 외부 활동이나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혼자 하면 외부 활동 클럽에서, 사이언스 클럽에서 같이 하면 아까 연세대학교 학생이 봤죠 MES 클럽 해가지고 블린저 밴드 만든 거 그걸 같이 하면 교내 활동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교내 활동의 일환이 되고 학교 도장 받으면 돼요 그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고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막상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뭘 어디서 학교에 있는 거 말고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같이 하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공모전 대회 활동 사이트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뭐 사실 아까 한국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약적이잖아요 뭔가 학교에서 주어지고 이런 활동 내역들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내 중심으로 굉장히 좀 열심히 매진을 했던 케이스인데 클럽 하나 만든다면 이걸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제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 학년 때 한번 해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구 학년 때하고 십 학년 때하고 십 일 학년 때하고 계속해봐야 점차 스케일 덩어리가 큰 전공 심화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인 이 트라이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깨알같이 하나 챙겼어요 뭐냐면 이게 보시면 청소년 있지요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해서 전공 그다음에 어떤 학습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다 됐나요 아니에요 연구돼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마인드셋 설정인데 학생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삼특으로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세대에 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제 힘들 때 아카라카 영상을 매일 챙겨 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뭐 중요한 거면 필요하지만 연세대학교 3년 특례 경제학과 나왔다는 거나 그 연세대학교 노래 들었다는 거나 이거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도 훌륭한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적으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런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멘탈리티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름방학 특강이나 겨울방학 특강이나 아니면 정규방이나 어쨌든 저희 학생들한테 계속 이런 내용으로 약간 독려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교 점퍼입니다 이거를 핸드폰에 넣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계속 보게 해요 이것만으로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상은 시켜줘야 돼요 연상이 매개째 또 저한테는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너무 이렇게 평화롭지 않나요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가장 반경 2km에서 가장 크고 한적한 스타벅스입니다 5번 출구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머님 보세요 이게 1층에 햇살을 받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숙제를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신촌의 광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면서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자고 일어날 때는 핸드폰 이 사진은 노트북에 넣어서 뭐 이렇게 꼼짝 마라인 거죠 핸드폰 컴퓨터 다 봐도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계속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학습적으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능의 복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그걸 눈뜨고 볼 때마다 계속 볼 수밖에 없게끔 자기 체면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기억력과 그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 능력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마인드셋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매념이에요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공을 결정할 때도 학습 플랜일 때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가는 더 까다로워지고 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집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양과 난이도에 치이는데 그걸 안 힘들게 하는 게 결국 이런 마인드셋이 목표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알죠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면 입시에 입자만 얘기해도 잔소리가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머님들께서 밥 먹으라는 밥 얘기만 나와도 잔소리라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알죠 이 매개체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멘토링 작업이 필요해요 주변에 꼭 이걸 찾아보세요 이건 부모님들께서 가급적 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됐든 도서관 사서가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가급적 학교에서 졸업하지 않은 선배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들도 약간 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들 때 같이 힘들면 안 되니까 가급적 성인 중심으로 해서 이 멘토 즉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매개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학생에게 꼭 조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이 마인드 세팅이 완벽하게 되고 났을 때 즉 네 가지 진로와 전공이 일찌감치 최대한 결정이 됐죠 학습플랜 설정이 됐어요 활동 내역 설정이 됐고 마인드 세팅까지 완벽할 때 비로소 연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된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만약에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연고대를 가기를 바라고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도 이 연대의 5번 출구 신촌역 5번 출구에서 내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있게 숙제를 해볼 수 있는 그날을 단 한 명이라도 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